네 반갑습니다. 1위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신금이 땄습니다. 지금 어떤 달인가요 저희가? 기사월이죠? 네 기사월은 지금 여기에 있고요. 네 모 경 그리고 병 아직까지는 병화가 호령을 하는 날이죠. 며칠 안 남았어요. 병화는 보통 태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태양이면서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영혼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역점도 한번 곁들어서 쳐봤는데요. 4월의 신미일은 사실 제가 그렇게 반가워하는 날은 아니에요. 저는 기축일주인데 주역점을 한번 곁들어서 쳐봤더니 이런 괴가 나오더라고요. 잘 보이시도록 적어드릴게요. 혹시 잘 보이시나 모르세요? 좀 제가 이상하게 작게 적었는데 얘네들은 가미수라고 하는 괴에요. 가미수는 64개 괴 중에서 좀 어두운 4개 괴 중 하나인데 위아래가 모두 물이고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날이고요. 그리고 사실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월요일은 전체적으로 긴장을 좀 하셔야 되는 날일 가능성이 있어요. 위아래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전혀 없고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구설수나 어떤 시비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좀 좋은 쪽으로 운세를 쓰는 편인데 월요일은 좀 그래요. 에너지가 그래서 일관별로 나오는 운세만큼은 좀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체적으로 좀 풀이를 들어갈게요. 지금 신금이 떴는데 신금은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토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엄마라고 할 수 있어요. 편인이 떴고 그리고 편인이 하나만 뜬 게 아니라 또 있어요. 건조한 미토인 편인이 또 떴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아직 해년에 4월에 미토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목욕지 그리고 멈추는 사지 그리고 편인인 미토는 쇠지 이렇게 흐름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병화가 힘을 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진행 중인 일들 이게 편인이 아마 일이 될 것 같아요. 진행 중인 이 편인에 해당하는 어떤 계약건들 계약, 가게를 판매하는 매매, 그리고 프로젝트 이런 일들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 뭔가 과대가 돼서 좀 발견을 못했던 일들이 뒤늦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되는 하루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은 손대신의 학업이라던가 계약이라던가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체되고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멈추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금이 오가는 어떤 거래가 아니라 거래적인 부분에서는 담보라던가 어떤 저당을 잡고 계약이나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한 거래는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관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간목과 을목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간목 일관분들 같은 경우는 승진에서 제외될 수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 상반기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직이나 본인의 포지션 업무에서 어떤 개인적인 일이나 조직의 일 때문에 본인이 그 일에서 배제가 될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간목분들은 그리고 을목분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새로운 일을 맡거나 새로운 브랜드 등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사업 등을 시작할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 다음 하일관들 볼게요. 병화랑 정화입니다. 병화는 어떤 하루가 될까요? 부인이나 시어머니 아버지 등 주변의 노련한 연장자 분들이 이 병화 일관들 분들의 일을 수습을 하고 도와주는 괜찮은 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화분들은 어떤 날이 되냐면 오늘 하루는 본인의 바운더리 안에만 있는 일을 신경을 쓰시고 해당 선을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오지랍을 부리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어떤 뜻하지 않은 원망을 들을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랫직원에게 하극상을 경험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금일관들 넘어갈게요. 금일관들은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죠. 경금들은 어떤 날이 될까요? 옆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 때문에 내가 오늘 손해를 좀 볼 수가 있고 그 일을 일의 기운 자체가 나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일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최대한 조용하게 가신 게 좋긴 한데 사람들이 일부러 경금분들한테 시비를 걸 수도 있고 내 일이 아니되 내 일인 것이냐 넘어와서 이 부분 때문에 구설수나 소문 등이 동반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경금분들도 오늘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신금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일관들 신일관분들은 신금분들은 주변 직원들이 본인한테 하나라도 양보를 해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윗사람들 경영진분들께서 본인한테 힘이 되어주는 괜찮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일관들 남았습니다. 임수분들 개수분들 남았고요. 임수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준비해왔던 계약이라던가 학업이라던가 이런 꾸준하게 준비해왔던 일들이 이제 실적으로 눈으로 수치화가 돼서 현실이 되는 날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죠. 이사를 하기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승진을 위해서 어떤 계약서 자체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수일관분들 마지막으로 진행할게요. 개수분들 프로젝트 학업 계약 매매건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원하게 이뤄지지 않고 개수일관분들은 좀 총체적으로 인묘지이라는 흐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난처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관별로 심미일 하루를 지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심미는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글자예요. 가장 성격 자체가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에 이 날짜가 배치가 됐다는 건 안 그래도 월요일날 출근하는 것도 힘든데 직장인분들한테 혹은 사업가 분들한테는 좀 쉽지 않은 날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도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유동적인 수의 흐름이 점점 말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좀 내가 힘겨워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는 최대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가미수라고 하는 주역계가 나왔다는 거 주역을 점을 쳤을 때 음 저는 보통 사주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게 명리 쪽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주고 주역이 조금 난이도가 좀 적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근데 주역에서 일단 전체적인 거를 가미수를 뽑아버렸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전체적으로 출근부터 퇴근까지 좀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일관별로 뽑아본 것도 좋은 운을 지금 지낼 거라고 한 분들은 좀 소수예요. 네. 그래서 월요일은 최대한 조심조심조심조심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 아래쪽에 개인상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격이라던가 계좌번호 그리고 제 연락처 메신저 신청하는 방법 등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상담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화부터 주시기 보다는 가급적 메시지나 문자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 중이거나 이런 식으로 운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혼자 일하고 혼자 이렇게 다 진행하기 때문에 저를 조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해주시는 만큼 저도 그대로 예의를 차리기 때문에 통화부터 주신다거나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좀 무대포로 들어오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좀 곤란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겪은 일들이 있어요. 예 저는 무료 점사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사주를 기본적으로 봅니다. 사주 상담을 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이거를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부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연락처도 안 보시고 그냥 막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연락처는 어떻게 찾았는지 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다 다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조금만 시간 들여서 읽어보시면 저에 대한 기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걸 상담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카페나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런게 다 나와있어요. 예 그리고 한국분이신데 새벽에 자꾸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 계세요. 새벽에 잡니다. 저도 저도 사람이라서 새벽에 자요. 예 답 안 준다고 막 저기 쪽지 날리고 막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밤에는 저도 잠을 잡니다. 네 월요일 출근 잘 하시고요.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기사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화이팅 힘내십시오. 그러면 화요일 일진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착합니다. 그... Lead 백 네 네 네 сем 네 지금 네